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3회차 아 3회차 맞나? 자 이제 남은게 하나 둘 아이고 셋 넷 다섯 아 혹시 남겨야 할 돈 있습니까? 내 안에 200 찍으셨네 남은 돈 재팩업하고 적당한 선 사면 되는건가요? 남은게 다섯 여섯 하트 하트는 어떡합니까? 하트도 맞춰야 되나요? 네네 으하 으하 죄 논쟁이구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비싸네 확실히 도미가 가격이 핫하긴 하네요 음 이게 그나마 저렴한게 나온건가 어어 야 의외로 도미가 좀 잘 팔리는 것 같네 음 오و 허어어 허어어 그러게 나쁜 가격은 아닌데 기다리면 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딱 그런 느낌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기다리면 더 좋은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 아무튼 별론데 똑같다잉 아 이게 팔렸버네 45개 흐음 흐흐흐흐흐흐 와 이걸 55개 주고 산다고? 이거를? 흰 30%를 왜 샀지? 아 이거 예전에 맛산나? 아니 이걸 살 바에 이걸 살 것 같은데 아 비슷하긴 하나? 가격 차이가 20억 나는데? 아씨 뭐지? 아 장갑은 안 될 것 같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발도 안되겠는데? 캡틴 좋은것같아 도움이 워리어 벤츠 음료 에이 요리 아이들 음 에이 으 으 아, 역시 추업이 짱이네. 짱이야. 아, 48억이네. 아, 아, 이것도 살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spun은 저한테 넉넉하게ocalypseیا. 아, 저렇게나. 쭛쭛쭛쭛쭛쭛쭛쭛쭛쭛쭛쭛쭛쭛 쭛쭛쭛쭛쭛쭛쭛쭛쭈쭛쭛쭈쭛쭛쭈쭈쭈쭌쭈쭈쭤쭈쭈 squawks 와 999네 비쌌기 모릅니다. 그러구.. 안에 이거 대리템 세팅하는 겁니다. 5.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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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좀 아쉽긴 한데... 가격 좋아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그거에서 작하고... 이제 에디 두 줄 만들면... 73억이니... 좋아보이는데... 나쁘지 않아 보이네... 마이스터링을 삽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보여... 그럼 반지... 맞췄지요... 반지 맞췄고... 템이 좀... 템이 좀 언밸런스 하긴 하네... 아 아니네... 이렇게 맞추고... 신발... 팬츠... 이건 다음에 맞춰야 되겠다... 살게... 마이스터링밖에 없고... 하트는 맞추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라고... 하트는 맞추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라고... 저 4개 빼고 다 맞췄어요... 하... 하트는 뭐니뭐니해도 유니크가 또... 가성비지요... 하트가 요새 가격이 좀 나가가지고... 거의 한 20억성 봐야될 것 같은데... 17억... 17억선인가 보구나... 아... 많이 팔리네... 24억... 24억... 그냥 comme... 20억 선수 guaranteed... 22억... 24억... 43억... 23억... 24억... 24억... 21억... 22억... 24억... 표시... 츄... 24억... rim 빠를놨다... unken... 이건 생각을 잘해야돼. 한번 끼면은 끝이라가지고 간단하게 유니크 15펄짜리 샀었다고 쳐요. 근데 나는 이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레전 옮기고 근데 다른 걸로 하다가 인트 33% 막 이렇게 나오거나 30% 나오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번 낄거거든? 바꾸려면은 그냥 버린다는 생각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응축이 아쿠아틱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거라서 맥스에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한번 사면은 버려야되는 템이라서 살거면 이왕이면 아예 좋은걸 사거나 아니면 아싸리 나중을 기억하는 것도 괜찮지 어 그런 아이템이 아 현재 수긍은 얼마입니까? 130만이래요. 오늘의 템세팅은 마이스링 맞춘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